자막제공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큐골입니다 울산큐골의 개리모드 숨바꼭질 하이드앤식 위호우우옹 말 그대로 숨바꼭질입니다 저는 지금 숨는사람이구요 찾는사람은 누구죠? 저요 저퍼링은요? 절대안 안떻킬겁니다 헤헤헤헤헤 어, 됐다. 가능하실까요? 찾기 망이었네. 저 죽었어요. 벌써 죽어? 뿅! 모래 들어갔더니 죽었어요. 뭐야? 근데 벌써 한 명 잡혔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기장생이. 잡히면 두부만들거에요. 와, 쩔플이 상한거 같네. 진짜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자, 보트에 타갖고 이제 보트 타실래에 한 번 할라 했지만 바로 잡히뻐네. 바로 한 마리 더 웃겼네. 그걸 기대했어. 어, 안녕. 깜짝이야. 넌 자기야. 그냥 귀히들어가다가. 어딨지? 야. 야, 너 몰랐냐? 내가 너 뒤에 있었어. 야, 저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 나 여기 있었어. 아니, 저 그냥 여기있어. 너 그걸로 가길래 내가 숨었는데 일로 오네. 아...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여? 맞아요. 나이치형이랑 타로 남았다. 우리 형이. 어? 잡아줘. 팔로이야. 어디나. 팔로이야. 어딨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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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로이야. 여기있네. 나이치형 나왔네. 나이치형. 나이치형 잡혔네. 나이치형 잡혔네. 나이치형 잡혔네. 끝났네. 아무튼 요렇게 하는겁니다. 역시 여기 숨었을 줄 알았어. 어? 야, 나 모장이가 찾기도 전에 찾... 어, 워리콘. 자, 스타트. 어, 내가 찾는거네? 야, 내가 좋은데라. 오!!! 오~~~ 내가. 형 같이가야죠.. 내가 좋은데라 då. 타로야? 예. 타로야. 이걸로 나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어? 어디올라가는거야? 야,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 어. 어디들어가는거야? 네. 둘쩘 bh2 잡는다아... 좆지마세요. 꾹 꾹 여기 안쪽아쏘 Kay 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건데. 야 이거 이거 사람 피라미드로 만들어갖고 위로 올라가면 안되나? 꼭꼭 숨어라 이거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거 알아요? 어? 야 씨 큰일 났다 야 어? 어? 어 깜짝이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거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제가 형 띄워드릴게요 어 나 띄워줘 띄워줘 올라와요 올라와요 자 제대로 숨은거 같애 잘 숨은거 같애 됐다 올라와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방금 여기 뭔가 흔들려있지 흔들리지 않았어? 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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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야 여기 있어도 될까? 여기 있어도 될거 같은데 여기 있어도 될거 같은데? 여기 모를거 같은데? 야 여기 몰라 여기 몰라 여기 타로 여기 몰라 하하하하 여기다 나 오른쪽을 보면 타로를 볼수있지 이거 찾으면 방펄 이거 찾으면 방펄 이거 찾으면 방펄이다 이거 찾으면 진짜 방펄이다 니꺼 방펄해도 되냐? 어 니냐? 여기있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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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살아남은거야 애가 어떻게 찾아 무서워 지금 지금 나랑 너랑 둘 뿐인거 같은데? 어 정말 무서워 저도 있어요 저 아직 저는 아주 좋은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것 나눠야지 야 타로야 네 형 너가 안보여 너도 형이 안보여 너도 형이 안보여 따아악 여기 진짜 개꿀이다 아무섭 아무섭네 레알이 걸렸네 걸렸어 어디야? 어 야 1분 남았어 아 이거 이겼다 또는 진짜 이겼다 솔직히 이거 찾으면 윤회안 홀딩이 찾으면 우지야 1쪽 사람도 움직인거 다 보여요 아 우지야 레알 스케가 한번 되버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어딨어 꼴뱅이 싫어 어 어딨어 꼴뱅이 싫어 어 어딨어 꼴뱅이 싫어 순순히 나오시죠 에 순순히 찾아보시지 야 너 같으면 순순히 나오겠냐? 어 어딨어 꼴뱅이 싫어 뭐가 버튼이 있나? 아 몰라 몰라 야 쟤네가 모르는 야 물들어가니까 나 죽었어 절대 모른다 거기 들어가면 안돼요 죽었어 그것보다 여기가 어딨는지 아하하하하하 야 누구야 야 거기 앞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AB 야 배 ی sudah 야 왜 웃어 바보 왈도 바보 와이더야 여기 큰 잔 가 보다 저 머장이어빠 진짜 진짜 멍청하다 어딨지 진짐 모르겠 ですよ 진짜 멍청하다 호오오오 호오오 finite 왜 알아 뭐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줄 알고 나왔지만 좌우만 goofy yn엄아 뭐야 야 이겼다 나 걸렸다 네 형 바로 뒤에 박넴이 있어서 저 도망쳤어요 너 이 새끼야 니가 이가냐 니가 사람 이 새끼야 어떻게 말을 안해줘 왈도야 왈도야 일로와 일로와 왈도야 빨리 왜 좋은데 있는데 빨리 타로야 너 이 새끼야 야 너 여기 또 오냐 또 오냐 우리 서로 그쪽 형님들 우리 서로 죽이지 맙시다 그래 우리 야 그러면 그래 거기 여기 좋네 여기 뚜껑 있어 뚜껑 뚜껑 하나 닫아라 뚜껑 어디있지 야 안좋아 타로야 안좋아 아니 이 새끼야 으악 으악 내가 목숨걸고 뚜껑 가져올까요 어 목숨걸고 뚜껑 가져올 이거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 먹이 기다리는 것 같지 않냐 쫙쫙 Size 으악 CI number two 그러지마 그러지마 제발 кан bush 이걸로 막아줘 왈도내라 헉! 월요일 드릴테니까 저기 살려주세요! 이걸로 막아줘! 이걸로 막아줄 수 있어! 이미 내가 잡혔어 다 죽자! 이걸로 다 죽자! 아 이걸로 막아지네 이 박스로 아 나 도망갈라니까 잡았네 아 근데 니가 봤어 아 망해서 아 여기 좋네 아 여기 개꿀이네 이번엔 나온다네 발전기에 누구 숨어있어? 어? 발전기 들었구요 명아 왔다 발전기! 파란 발전기! 발전기 들었구요 박넴 올라가 고맙습니다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 그냥 잊어도 돼 으흐 어? 어 못올라가네 네 빠빠이 어? 아이씨 못올라가 어? 찾았다 어? 찾았다 어?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너도 거기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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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ил게 싫어 아 난 니가 싫어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너의 동료의 위치를 팔아라 앞장서라 앞장서라 동료 어딨느냐 저쪽에 있습니다 어 여깄네 야 동료의 위치를 팔아라 팔기신구말고 어 니요 아니 너 끝났어 이미 동료의 위치를 팔아라 저 사람은 왜 뛰는거죠 네 팔게요 한명 더 팔아라 그래 네 주변에 보여요 안내해라 안내해라 어 여기 여기 어 어 미안 너 스쳤어 어 미안 너 스쳤어 어디 여깄어요 형 형 제가 형한테 갈게요 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저 저 여기 mpc 인데요 뭐 필요하세요 아들아 저기 저 따뜻한 손길 한번만 주시면 안될까요 우리 한번만 앉자 한번만 안아 보자 아 홍월의 날치형 사모장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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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료의 위치를 팔아라 잠시만 뒤로가주세요 동료의 위치를 팔아라 그래 알았다 우린 스치면 안돼 어디에 있노냐 내가 잘 찾아줄꺼야 인도가 있어 그래 안내해라 안내해라 인도해라 인도해라 잠시만요 맵에 표시가 안돼요 잠시만요 뭐 이 새끼야 저기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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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어디 어디 저기있어 어디 아 오지마 오지마 좋아 마지막 사모장의 위치를 대라 빨리 불어라 홍월의 비켜 불어ladım 불어라 불어라 에잇 예 peace 어떻게래 ster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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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장의 위치를 불어라 빨리 야 야 루드빅이 아까 지나갔는데 몰라 아 이 주변에 있었는데 헤매고 있었어요 아까 봤는데 나는 왜 타로한테 박았을까 어 내가 찾는거다 형님 형님 저 좋은데 알아요 제가 믿어보세요 구미에 있어? 좋은데 구미에 있지 천안에도 있고 어디지? 여기 야 얘 진짜 사 야 진짜 너 나쁘다 나도 나도 진짜 인간쓰레기다 인간쓰레기 하지만 인정 거기다 찾아주지 거기 제가 들켰던데요 어 그래? 말하지마 그게 아니 지금 방송보네 너네 진짜 쓰레기다 앞에 안보여 야 내가 죽으면 무릅쓰고 물건 하나 들고올까? 오케오케오케 그렇게 죽게되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아니 안갈래 안갈래 찾는사람 최소사로나 야야 진심 가위바위보하고 나가게하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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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수비를 가위바위보 찌 안보여 아 이거 문이였어? 방금 좀 애매했다 나만 느꼈네 어? 나 꼈어 어? 나 꼈어 어? 나 꼈어 어? 나 꼈어 우리 둘이 야 갔다올까요? 누가 나갔는데? 야이 다이네 형 형 여기 여기 어? 어디에 야이치형 여기 야이 야이 여기있다구요 어? 어? 방금 손전등 소리가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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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깜짝이야 으아 깜짝이야 어 어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가 그럼 가서 양심적으로 물지마라 앙 그로띠망 그로띠망 그렇게 막어 그렇게 막어 개무섭다 개무섭다 그렇게 막어 형 막합시다 막아요 야 전엔 동료였잖아 무슨일이지?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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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호허라 아 밝아 너무 밝아 아 너무 밝아 눈부셔 아 너무 눈부셔요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아오오오오 아 너무하네 이거 어렵다 이건 무장형 위치가 너무 좋았어 거기로 가야지 너무 뻔하지 않니? 내가 거기로 가야지 뻔하지 않는대로 가자 나와 와 이걸 어떻게 찾아? 나는 진짜 개쩐다 아 그러디마 왜 나 할때만 어려운거 해? 이건 진짜 너 누구야? 야 그 박스 이리로 들고 와 하나 들고 와 문 닫아졌고 다루형 빨리 가 도망쳐 어이구야 와 이거 진짜 절대 모른다 박넴 너가 만약에 술래가 돼도 나의 위치를 아모니터로 얘기하지마 예 기억하세요 여기 여기 기여라 저기 뒤에 뒤에 어디 뒤에 어디 형 제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어 그래 살려라 살려라 막 살려 뭐야 나 꼈어 앞에 꿀다리 뭐야 얘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야 너 언제 왔어 저 방금이야 위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 그럼 이거를 바람이 안보이네 오케이 됐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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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사이로 볼 수 있어 형 잠깐 형 잠깐 형 잠깐 빡빡 야 잠깐만 빡빡 아 아 왜 아 안돼 안 돼 박넴 여기엔 나말고 아무도 없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엔 나말고 아무도 없소 내가 다른사람의 위치를 볼테니 그쪽으로 가십시오 알겠어 알겠어 나오시오 레알이가 지나갔소 레알이 놓쳤다 잠시만 나오시오 제가 안내하겠소 잠깐만 안에서 소리가 졸렸소 아니요 이 안엔 아무도 없소 그렇소 그렇소 알겠어 나오시게 야 호원이 놓쳤소 동네의 위치에 불길함 동네의 위치에 불길함 동네의 위치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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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 위치 여깄다 여깄다 나는 새로운 여깄어 야 나 나 나 왈도다 난 줘봐 어 뭐 이 새끼야 너 뭐랬냐 너 뭐랬어 너 뭐랬냐고 너 그러기 기업기 아 야 뭐하는거야 몰라 어 난 왜 찾는 사람이 안되지 어 앞이 안보여 니 미래야 난 천재다 어 2등 어 3등 4등 3등 5등 4등 쏙 들어가고 싶다 땀띠 날거 같다 아 야 못본걸로 해 못본걸로 해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물에 빠진다 안 돼 에헤에헤에헤 뭐야 왠지 찬눈 찬눈입니다 레알이 안녕 날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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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냥 문 열고 나왔는데 레알이 안녕 날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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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이야 순식으로 궁포게임하는줄 알았어요 야 나 그냥 자살할래 에이 문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툭 쳐져 하하하 누구 남순 어? 이케 왜 혼자서 굴러가지? 드럼터크 왜 혼자서 굴러갈까 아 어깨 아파 피올라나 어깨아 피올라나 어깨아 피올 어 뭐 어머 방지게임 어 뭐야 뭐야 이게. 저피 너무 남은건가 아니요? 아니구나 미안해 후덜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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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거기! 못 본 척하시오! 야 너 진짜 애달프다 야야야 타로야 예 여기 여기 봐봐 저기 누가 둥지 틀었다 까치가 보지마! 뭐야 저거 보지마 제가 벌집 없애보겠습니다 어 갔다 사우려 커피를 마신다 아저씨 그 올라가야 좀 위험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저씨 거거서 그러시면 다칩니다 아이고 있으신 분이 왜 저래 저거 나 안내려가 야야야 야 레알아 예 저 올라가갖고 저 아저씨 좀 내려보내라 아저씨 좀 내려오세요 아 안내려가요 왜요 아 모르겠다 안내려가요 안내려 나이 또 지긋하게 드시는 분들 왜 저래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표가 되었군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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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